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진 믿음 작고 작으나 그 믿음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진 믿음 작고 작으나 그 믿음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일하자 우리 한 번 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진 믿음 작고 작으나 그 믿음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진 믿음 작고 작으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진 믿음 작고 작으나 내 믿음 통해 일하시는 주님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눈뜨고 목소리를 높여 내 믿음 대로 될지 않아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내가 진리를 찾고자 그가 그 믿음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 앞에 오른손 높게 올려드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내 믿음 대로 될지 않아 내가 진리를 찾고자 그가 그 믿음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내 믿음 대로 될지 않아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대로 될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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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나를 일으킨 그대 내 맘에 영원히 나를 흔들고 가네 그대 생일 영원히 우리 아마도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그 믿음 내 안에 그 믿음 내 맘에 영원히 나를 흔들고 그 믿음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믿음 내 맘에 그 믿음 내 맘에 영원히 나를 흔들고 가네 그 믿음 그 믿음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2018년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지여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 지여다 이것은 단순히 주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아내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믿음의 주체되시는 그분 오마이니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시는 그분 앞에 한 번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 번 저에게 신분하고 한 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서로 짝소리가 나게 외치면서 내 믿음대로 될 지여다 자 지에서 딱 내 믿음대로 될 지여다 지여다 자 앞뒤 세 명 이상하고 내 믿음대로 될 지여다 아멘 아멘 여기를 바꾼 수 없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어둠 속에 날 살리셨네 날 향한 줄에 이길 때련네 세상 등을 빼앗지 못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내게 주셨네 나 나 자유해 일으켜 새 우산 주전하게 하시네 온 세계와 영광에 주올 수 있도록 구원이 온 땅에 성도되는 그날에 주 온 자 앞에 모두 전하네 그날에 그날에 그날 날 향한 줄에 이길 때련네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어둠 속에 날 살리셨네 날 향한 줄에 이길 때련네 세상 누구도 빼앗지 못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내게 주셨네 내게 주셨네 내게 주셨네 나 나 자유해 일으켜 새 우산 주전하게 하시네 온 세계와 영광에 주올 수 있도록 온 세계와 영광에 주올 수 있도록 그 어디 온 땅에 그 어디 온 땅에 그 어디 온 땅에 성도되는 그날에 주 온 자 앞에 모두 전하네 그날에 그날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를 두고 더 바꿀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주님의 사랑 내 두고 더 바꿀 수 없네 나의 영광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눈을 불어 불순덕해 나의 영원 언제나 주님 주의 권세와 능력 주의 권세와 그녀는 영원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늘어주소서 주의 권세와 그녀는 영원 영원토록 내 삶에 나를 향해 끌어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눈을 불어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 없겠지 주님만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눈을 불어 불순덕해 나의 영원 언제나 주님 주의 권세와 능력 주의 권세와 능력 영원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늘어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 주의 권세와 능력 영원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늘어주소서 우리 다같이 힘차게 손뼉치시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눈을 불어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 언제나 주를 원해 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눈을 불어 불순덕해 나의 영원 언제나 주의 권세와 능력 오늘 이날 저녁에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깊고 놀라운 자랑 그 눈 앞에 주님 우리가 나아가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날 저녁에 계속해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감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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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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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엔 눈을 여소서 내 맘엔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엔 눈을 여소서 내 맘엔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엔 눈을 여소서 내 맘엔 눈을 여소서 내 맘엔 눈을 여소서 내 맘엔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날 저녁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인의 주인의 너빛을 우리가 영광에 빛 비춰주시며 번뜩 넘치길 보니 너빛에 갈까 주인의 주인의 너빛을 우리가 영광에 빛 비춰주시며 너빛 넘치길 보니 번뜩 넘치길 보니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거룩거룩 우리 자매님들은 거룩거룩거룩 형제님들은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우리 한번 바꿔서 형제님들이 거룩 거룩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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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하소서 한 번 더 거룩거룩 거룩 거룩 거룩거룩 거룩 거룩거룩 거룩거룩 주복에 하소서 우리 입술 열어 남게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주복에 오늘 이 날 저녁에 주복에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내 맘에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주님의 임재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도 충만케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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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외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첨등하신 하나님 아버지님 찬양받기 앞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외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첨등하신 하나님 아버지님 찬양받기 앞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첨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앞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울 때 그 얼굴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가득해 첨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앞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가득해 나를 주님 계신 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ガð away 존경하신 하나님 맘아버지 사냥밖에 없다가 존경하신 주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정능하신 하나님 맘아버지 사냥밖에 없다가 존경하신 주님 우리 한번 그분 앞에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존경하신 하나님 맘아버지 사냥밖에 없다가 존경하신 주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의 위험 이곳에 주의 위험 이곳에 우리의 손을 펴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위험 이곳에 주의 위험 이곳에 충만하게 주의 위험 이곳에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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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위험 이곳에 너를 충만하게 덮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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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땅의 꽃들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상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자기를 까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꼭 찾아와서 목사님 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줘도 잘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상으로 가상의 임무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베스의 한 형제는 예수님의 흠뻑 빠진 대학교 2학년 생이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듯 신앙생활을 하던 이 형제는 지난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과거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청산하고 급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다 방학 내내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 사람들과만 만났다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야구장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포기했다 그리고 야구장 가는 사람들을 정조했다 그러나 사실 마음 한 구석에는 나도 야구장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하나임의 한 자매는 자신의 엄마와 참 가까이 지냈다 작년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 자매는 자신의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천국에 있음을 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며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있을 것을 안다 그러나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우는 것은 믿음 없음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고통의 근심에 빠져있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실 것 같아 만벗 울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거나 엄마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며 살고 있다 여수론의 한 자매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예배에서 우상 숭배 위험에 관한 설교를 들은 후에 자신이 약혼자인 형제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이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형제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며 설렘을 느낄 때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몰려든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남자친구를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자친구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점점 연애가 지쳐가기만 한다 가상의 인물로 제가 재구성을 한 겁니다 혹시 위와 비슷한 사례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죠?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싶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게 우상 숭배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어떠한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맘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좋아하는 마음을 감출 수는 없고 그것을 또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이걸 주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거를 왜 나한테 줘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물건으로 또한 이 존재로 나를 시험하려고 나한테 이것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선물이 나한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이 선물이 나한테 없었으면 오히려 갈등이 없고 편할 텐데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 주신 선물 또한 누리지 못하는 겉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위에 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땅의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리포스 3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죠 똥입니다 그리스도와 뭐가 비교가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치는 모든 만물의 가치보다도 더 월등하고 더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똥이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똥이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똥입니다 이런 여러 구절은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땅의 것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똥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똥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다른 분위기로 땅의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델전서 4장 1절부터 5절인데 4절 5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앞에서 말한 땅의 것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다는 것이죠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 땅의 것들 또한 어떠하다는 겁니까? 선하다는 거죠 선하다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뽀서를 쓴 사람도 바울이고 디모델전서를 쓴 것도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미친 겁니까? 바울은 또 디모델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냐면 후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 안 찾아보셨겠지만 디모델전서 6장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는데 이것을 왜 주냐는 거죠 그것을 줘 놓고서 너가 이것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이걸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잘 누리게 하시려고 후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후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땅의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쯤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땅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죄책감 없이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누려야 하는 것일까요? 번영신학자들은 아까 읽었던 뒤에 구절만을 따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누려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가져라 더! 그것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더 누리고 더 모으고 더 가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뭐예요? 다 부자예요 다 잘나갑니다 우리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믿음의 종상들을 다 부자로 만들되 거부로 만들었어요 거부 그냥 부자도 아니고 탁월한 부자입니다 탁월한 부자 할렐루야 기분이 뭔가 좋지만 우리의 형편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함정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마냥 찬성할 수는 없는 그런 꺼림직한 느낌이 듭니다 또 반대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해야 한다는 거죠 아끼고 절약하고 근검 절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은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사랑하고 충분히 그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스마트폰, 타블렛, 인터넷 이런 것도 다 멀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이거 둘 다 양쪽으로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적절하게 조율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쪽도 저쪽도 별로 안 좋고 그래도 여러분이 아마 태도를 취하신다면 아마 중간에서부터 약간 이 절제 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에요 아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선택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누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절제하지는 않고 현실이 있으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절제하는 수준에서 적당히 누리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것들을 누려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 3팀에서 소개할 때는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느 차까지 타도 됩니까? 참고로 저는 아반떼 HD 2010년식을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렴하고 괜찮은 목사죠 저희 청년 디렉터인 김상훈 목사님은 저보다 약간 오래된 서민 3를 타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SUV를 타고 다니고 중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타락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이제 그게 시작입니다 타락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대형차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그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빨리 회개하고 중형차 버리시고 저처럼 준중형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준중형차를 탈까요? 능력이 안 돼서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전 능력이 됩니다 저는 외제차 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청빈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제 스스로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똥과 같이 여기고 자제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연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외제차 타면 안 됩니까? 됩니까? 외제차 타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 흙수저지만 요새 금수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스포츠카를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전도사님을 봤습니다 교회 갈 때는 티코 타고 다닌다고 그랬었는데 신대원 올 때는 스포츠카 꼭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돈이 많아서 자기 돈으로 외제차 탄다는데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이 외제차 타면 은혜가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나친 금욕주의 또한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한 거예요 후일에 말세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4장 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다음 나온 구절들 우리가 아까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는 내용 결국에는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욕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욕구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1절에 말한 것처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사도바오론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세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류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이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쫓아 살아 나가야 되는데 이 육을 죽이는 데는 이런 금욕주의가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느냐라고 사도버론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하던 철학이었던 스토아 학파에서는 금욕주의를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고 금식하고 수행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금욕주의에 얽매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세상 초등학문이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23절에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육체를 따르는 것을 멈추는 데는 금욕주의가 하등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금욕주의가 뭡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내추럴한 욕구를 자꾸 억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욕주의는 태초부터 실패한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뱀은 이 하나님의 한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사람들에게 더 어렵게 느끼게끔 상상력을 자극하여 결국에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뱀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죠 뱀은 거꾸로입니다 뱀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욕주의적 명령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존재로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고 우리를 뭔가 족쇄에 탁 채워서 우리를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처럼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무자비한 금욕주의자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개의 노와 나머지 모두의 예스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스로 가득 찬 세상에 단 한 개의 노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색하고 앞뒤 꽉 막힌 꼰대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분처럼 느끼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를 지키는데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 태초부터 우리는 금욕주의를 통해 절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바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금욕주의를 가르쳤던 스토아 학파를 바로 이 사탄 최태초에 우리를 유혹하고 실패하게 했던 뱀의 유혹과 같이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땅의 것들을 대할 때 금욕주의의 태도로 대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번영신학자들이 말했던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양쪽 극단을 피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땅의 것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늘의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멸시하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선물 주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받으면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에게 이거 주지 마 라고 말하면 그것을 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조 리그니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내가 해준 음식을 예로 들어요 아내가 해주는 달콤한 단호박 고물과 바삭한 토핑 여기저기 골고루 박혀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호두의 감탄을 연발하다 보면 나는 내 아내보다 디저트를 더 사랑하게 될 것만 같다 케이크와 아내는 내 애정을 두고 경합하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냐 둘 중 하나만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말 마음 깊이 흡족하게 케이크를 즐기고 그로 인해 아내에게 폭풍 칭찬과 감사를 전해 사랑을 실천한다면 나는 과연 나의 케이크 사랑이 아내 사랑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나에게 그것을 선물하고 나에게 그것을 제공한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너무나도 좋아서 나는 너는 저리 가고 음식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음식이 나의 사랑을 받아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차려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함이 맛없는 그 음식이라도 어떻게 해요? 다 비워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음식을 차려준 그 사람을 사랑함이 이 음식을 다 먹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음식을 다 먹고 그 음식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봐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것이냐 이 땅의 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좋아하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미워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자꾸 마음을 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두운 오두막에 새어 들어오는 이 햇볕으로 묘사를 해요 내용이 하도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깜깜한 오두막이 있습니다 오두막 그리고 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컴컴한 오두막의 벽에 세워져 있는 그 나무 벽 사이로 그 틈새로 세워 들어오는 햇볕을 보면 우리는 그 햇볕을 통해서 뭘 보게 되겠냐면 그 오두막 안에 있는 먼지들이 막 흩날리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조금 옮겨서 그 햇볕이 들어오는 그 틈을 우리 눈에 마주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두운 그 오두막 너머에 있는 밝은 세상을 보고 밖에서 그 햇볕이 비쳐 들어옴을 보면서 그 햇볕으로 인한 그 다음에 밖의 풍경으로 인한 아름다움에 경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오두막 안에 들어오면 그 햇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면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라는 식의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비로소 이 선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이게 지금 IQ 한 150 이상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들을 제대로 봐야지 비로소 그 땅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땅의 것들을 우상승배할 우려가 전혀 없다 그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너무 주목하면서 보다가 오히려 우상승배에 빠질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기보다 이 땅의 것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기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것들을 멀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절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금욕주의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나같이 부족한 인간도 저 부족한 인간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는 정말로 저 사람의 못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날마다 이 사람 때문에 밤잠도 오지 않고 날마다 연락하고 싶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더 얼마나 나를 끔찍하게 생각... 끔찍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향한 얼마나 완벽하고 풍성한 생각을 하고 싶을까를 연장선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뚫고 나가 그것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음식 되게 맛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에 쓰여진 재료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조합해서 요리할 수 있는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런 조리법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 이런 조리법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으면서도 어때요?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자차 타고 멋진 차 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것만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더 멀리 계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자동차를 멋지게 만드는 이 자동차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광물을 채취하고 그 광물 안에 녹여져 있는 철을 또 추출해내고 이 철을 통해서 이 멋진 디자인을 만들고 주물에다 집어넣고 많은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지혜들이 결합되어서 이 하나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루게 만든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누구나든 돈을 주고 그 차를 구입해서 기름만 넣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광물과 에너지를 다 이 지구라는 곳 안에 주님께서 숨겨두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경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의 것들을 누리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있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안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훌륭한 지혜와 이성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세상의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우리가 이러한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것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이폰X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집착하다 보면 그런데 이렇다고 우리가 밀어놓게 되면 이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우상 숭배 한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창조와 피조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은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의 위험을 벗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자리에 이것을 대치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창조물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물건들을 사용할 때 그리고 다 써버리고 버려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창조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잘 다스려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선물 소위 말하는 땅의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미라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순례하는 여건에는 금욕과 포기와 자연스러운 욕구를 죽이는 일이 많다 그러나 모든 금욕주의의 이변에는 썩어질 부여도 믿고 맡기지 못할 존재가 우리라면 누가 우리에게 참된 부여를 믿고 맡길까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이 땅의 몸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내게 누가 영적인 몸을 믿고 맡기겠는가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즐기면서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실 그 영화로운 선물은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그것보다도 더 좋고 더 완벽하고 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무엇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물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나간다면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며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풍성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 가운데 준 것에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